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80% 이상 낙거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쪽은 서생면의 한 배 과수원입니다. 강풍에 떨어진 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태풍 카눈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배뿐만 아니라 나무에 매달린 배들도 문제입니다. 서로 부딪혀 멍들거나 상처가 나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대가 높은 과수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은 이 과수원은 나무에 달린 것보다 떨어진 배가 더 많습니다. 가지에 매달린 배 10개 중 8개가량이 떨어졌는데 서생지역 250여개 배농가 대부분이 이 같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11일 현재 태풍 카눈으로 인한 울산 지역 전체 배농가의 낙과 피해 면적은 10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가뜩이나 올봄 냉해로 힘들었는데 태풍으로 낙과 피해까지 입으면서 한 해 농사를 망쳤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잇따른 이상기후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울산 지역에 수천 건의 정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태풍 영향권에 든 지난 10일 새벽 3시부터 어제 12시까지 한국전력에 접수된 울산 지역 정전 신고는 2,100여 건, 정전 피해 호수는 6,600여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은 고압설로 문제로 인한 정전 등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피해는 현재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울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태풍 피해 복구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채익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 지역 방재단 등과 함께 태풍이 지나간 지난 10일 오후부터 침수 지역 등을 둘러보며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시당 관계자들도 쓰레기 치우기와 농가 피해 복구 등에 참여하는 등 태풍 피해 복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또 각 구군에서도 공무원과 지역 봉사 단체들이 낙과 피해 현장과 물놀이장, 하천 주변 등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과 도로 세척 등 피해 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울산 트램 1호선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성 평가를 위한 분가위원회가 오는 14일 열리는 등 울산 트램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울산시는 기획재정부의 울산 트램 타당성 조사 분가위원회에 김두겸 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분가위원회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3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울산 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수관로 분류식화 체계를 100%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가정오수관 연결 사업으로 태화강 살리기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관로 길이만 4,800km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사업 추진으로 태화강물이 1급수로 개선되고 국가정원이 탄생하는 동기가 됐다면서 민선팔기 시장 공약 사업으로 총 755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남구 신복로터리에 있는 제2공업탑의 철거를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어제 현장에서 제2공업탑 철거 고별식을 가졌습니다. 남구 3호 무고동 단체장 협의회가 주관한 어제 고별식은 철거를 앞두고 있는 제2공업탑에 대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인사들의 고별사와 춤사위, 풍물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복로터리 제2공업탑은 울산 언양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1973년 세워졌으며, 울산시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평면 교차로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권립 50년 만에 철거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값이 1년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울산의 주간 아파트 값이 상승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고군별로는 중구가 일주일 만에 0.05%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남구가 0.03% 상승했으며, 울주구는 도합세례, 동구와 북구는 각각 하락했습니다. 허위로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 사례가 울산에서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하는 1,086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4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으며, 울산에서도 12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임대관리업무 대행업체에 대해 전국에서 고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행업체의 관리를 맡겼던 울산 지역 임대인들도 해당 업체에 대한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임대인 2명은 어제 인천중부경찰서로 해당 업체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울산 지역의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만 전국 14곳, 수백 명에 달하며 해당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산경찰서는 현재 해당 업체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가 박 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일본 현지에서 발굴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박 의사 처역을 앞두고 당시 일본 내각이 논의를 벌였던 기록물과 박 의사의 생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펼쳤던 구명활동 자료 등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21년 8월 11일,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박상진 의사가 대구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입니다. 공결했게도 박 의사 서거 102주년이 되는 날, 박상진 의사의 중소원 박중훈 씨가 2021년부터 2년 동안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지를 오가며 찾은 일본 발굴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우선 박 의사의 사형 집행과 관련해 당시 일본의 내각, 가기가 열렸던 기록물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일본 연어인 대정 10년은 서기 1921년입니다. 서기 1921년 7월 9일, 박 의사가 처형된 8월 11일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입니다. 심의를 위해 부의된 조선인 박시규가 올린 청원서로 아들의 은사 청원의 건에 대해서라는 내용으로 박 의사의 사법 처리가 당시 일제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박상진 사건이라는 이름의 판결 변명. 박 의사의 생부가 1920년 2월 19일자로 재판장에게 아들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변론서입니다. 광복회 1심 판결문입니다. 1919년 2월 28일, 진일파인 경북관찰사 장승원, 그리고 도검 현장 처단 사건 등의 혐의로 체포된 광복회 군들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그동안 1심 판결문은 국내에서 유실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광복회 1심 판결 이후 불과 3일 뒤인 3월 1일 만세운동이 터지면서 이 사건은 세인들의 관심에서 밀려나 신문기사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발굴된 자료를 번역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전부 일어라든지 순한문으로 된 문서들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자료지까지 출간을 한다면... 이번에 발굴된 박상진 의사 관련 자료는 전체 30여 건, 600여 쪽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박상진 의사의 흔적과 활동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상진 의사 추모사 앞에는 이번 자료 발굴을 계기로 중국과 인도 동지에서도 자료 발굴 작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 접견실에서 울산 지역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위문품 전달식은 오는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에 맞아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위문품 전달식에서 울산 지역 전체 독립유공자 유족 100세대에게 제공할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광복회 울산지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23 일산 상설문화공연의 써머 나이트위크라는 테마로 어제부터 9일간 매일 저녁 7시부터 일산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첫날인 어제는 개막식과 제이씨 우리 동네 가수 왕이 열렸으며 오늘과 내일은 동구체조협회 장배 댄스 대회가 싱거 롱 일산 추억의 노랫다라기 부르기가 이어집니다. 14일에는 제이씨 열린 탑 가요쇼가 진행되며 15일부터 17일까지는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이 펼쳐집니다. 18일에는 일산비치 갓탤런트 본선 대회가 19일에는 본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결선 대회가 열리는 등 여름 무더위를 시키는 즐거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1원에서 오늘 14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제16회 태화강 대숲 남량축제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대숲 남량축제를 기획하고 주관한 울산 연극협회는 연극협회 홈페이지에 대숲 남량축제 개최 주무대인 대숲이 태풍 카눈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됨에 따라 전면 취소하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예매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매된 입장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SO1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지검은 당시 폭발사고와 관련해 SO1 온산공장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을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벨브 보수 작업 과정에서 부탄 노출 우려가 있는데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SO1과 하청업체 모두 매뉴얼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CEO가 아닌 최고 안전 책임자인 CSO가 맡고 있어 외국인 CEO를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라 보기 어렵고 CSO도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각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명확한 중대재임에도 대표이사와 최고 안전 책임자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SNS 등으로 친구처럼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로맨스피싱에 속아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려던 40대 여성이 은행 직원과 경찰의 기지로 피해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고객이 외국의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려고 해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는 은행 직원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해당 고객의 송금을 제지해 2,200만 원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외국인의 피싱범인 줄 모르고 상대방의 요구대로 송금하려고 했고 다행히 경찰이 로맨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아내 송금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제1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 본선에서 최후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 대회로 발명인재를 발굴 시상해 학생 발명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예선 대회를 통과한 4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본선 대회는 울산 제1고, 제일가는 녀석들 팀이 최후 수상인 산업통산 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울산항 온실가스 감축 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울산항 또는 항만 배후단지에 폐열 회수 이용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설비 등의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로 평가 후 컨설팅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상쇄 제도에 적용을 받는 외부 사업체로 등록됩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산우리집에 게재된 공보문을 창조해 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행정부시장실에서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는 안전총괄과와 상수도 동부사업소,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등 3개 부서가 선정됐으며 우수직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정덕부 씨 등 10명이 선정됐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를 정립하고 우수부서와 우수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